영월군이 지역의 지적 측량 기준점을 일본 동경 원점에서 3개 좌표로 변경했습니다. 3개 측지계 좌표는 어느 한 곳을 원점으로 두지 않고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두는 방식으로 3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9개 음면 13만 필지를 3개 좌표로 바꾸는 지적 재조사를 오는 2030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의 의무적으로 일본 동경 원점 좌표를 3개 좌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